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조리법을 만들어볼까요? 네! 네네! 네네! 네! 짭바구리요? 네! 스테이크 넣어서요? 네! 오! 7, 8분 내로 도착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짭바구리가 뭐야? 오! 짭바구리! 짜파게티, 너구리, 그리고 여기 스테이크를 원했어요. 한국 영화가 엄청나게 보셨어요? 그 영화, 파라사이트? 저는 2번 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불가능한, 조금 코미디, 조금 호러필음, 조금 드릴러,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알러필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날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뉴욕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 영화에서 물어보았어요. 이 영화가 너무 많은 선물이 되었고, 오스카를 낳으셨어요. 오스카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곧 이날이 올 수 있겠죠. 영화에 짜빡구리와 노릇을 먹은 흰 노릇을 만들었어요. 인스턴트 노릇을 만들었어요. 이 영화는 짜빡구리를 더욱 배워두었어요. 스테이크 비트에 넣은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볼까요? 아주 쉽죠. 이게 아무것도 없죠. 두가지 인스턴트 노릇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요. 이건 짜빡에디예요. 기본적으로, 노랗게너구리, 짜장면 약간 좀 다른 짜장면이예요. 집에서 만든 짜장면을 만들 수 있어요. 제 레시피를 보세요. 이건 인스턴트 짜장면의 짜장면이예요. 그리고 이건 너구리입니다. 모두 농심 회사에서 만들어졌어요. 한국 인스턴트 너구리 회사예요. 이름이 너무 웃겨요. 짜파 너구리, 구리. 짜파구리. 모두 반복하세요. 짜파구리. 짜파구리. 물 3컵을 끓일거예요. 이 돼지고기를 끓일거예요. 저는 이 아주 부드러운 부분을 선택했어요. 쇠파구리, 쇠파구리. 이 양을 약 200g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거의 1.5파운드, 8라운드예요. 이 양은... 1.5파운드예요. 이 양을 잘라주세요. 이게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반은 3스푼으로 잘라내요. 여기에 익을거예요. 소금을 넣을께요. 소금을 넣을께요. 소금을 넣을께요. 소금을 넣을께요. 채소를 넣을께요. 1 티스푼을 넣을께요. 강릉으로 익을께요. 이 국물을 열어주세요. 이 국물은 짜파게티 국물입니다. 이 국물이 모든 국물입니다. 이 국물입니다. 국물이 깨고 있습니다. 이 국물은 짜장 국물입니다. 그리고 이 국물입니다. 이것은 너구리입니다. 이 국물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너구리 국물은 짜파게티 국물이 조금 더 깊은데요. 그리고 고춧가루 이 국물은 익을께요. 물이 끓여요. 그리고 이 국물의 남은 국물입니다. 여기 모든 국물입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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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 국물을 넣을께요. 고춧가루를 넣을께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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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이제 끓여요. 이걸 그냥 닦아주세요. 이 국물, 국물을 다시 넣으세요. 맛있게 보이죠. 1컵을 필요해요. 정말 뜨거운 국물이 끓여요. 다시 끓여주세요. 다시 끓여주세요. 흰 소스, 짜파게티 소스. 그리고 너구리 파우더는 아주 빨간색, 매콤하고 매콤해요. 보통 한국인들은 그냥 반으로 사용해요. 반으로 모으세요. 모두 섞어주세요. 그리고 양념을 넣으세요. 잘 섞어주세요. 함께 끓여주세요. 흰 소스도 함께 넣어야겠죠. 완성! 불을 끄세요. 이 기름을 넣으세요. 이 기름을 넣으세요. 정말 이 기름은 뭔가요. 다시 섞어주세요. 오, 좋아요! 이렇게, 물을 끓는 물을 놓으세요. 이거예요. 맛있어 봅시다. 이 기름을 먹으시면, 으깨고요. 밥을 먹으셔도 돼요. 이제 먹자. 먹겠습니다. 이건 단무지입니다. 이 짜장면을 시켰다면 단무지를 항상 먹습니다. 빨간 단무지입니다. 보세요! 오, 와우! 우선 고기를 먹겠습니다. 단무지는 항상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요. 나누는다면, 당연히 작은 단무지를 필요해요. 여러분께 드셔보세요. 음! 이 단무지가 정말 맛있네요. 더 먹을께요. 단무지는 아주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소스는 아주 맛있네요. 약간 매콤한 느낌 너구리 파우더에서 만들어요. 정말 멋있네요.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또한, 여기 비싼 단무지를 넣었어요. 갑자기 훌륭해졌어요. 이 두 종류의 인스턴트는 한국에서 매우 유명해졌어요. 오랫동안 매우 유명해졌어요. 인터넷을 보고 2013년 농신 회사 이 조리법을 보내주셨어요. 두 종류의 요리는 두 종류의 요리는 두 종류의 요리는 다르고요. 그리고 함께 입을 때 입을 때 모두 이렇게 깨끗하게 삶을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짜파게티는 짜장 흰 오늘 짜파구리 만들었어요. 짜파게티 짜파게티 또는 너구리 매우 높은 짜파구리 왜냐하면 여기 expensive 비프 스테이크 즐거운 제 조리법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 영화는 짜파구리의 스파게티를 넣은 스파게티를 높은 스파게티를